여보, 여보, 괜찮은거지? 아버지, 아버지 심장기능이 너무 저하됐어요 심근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 뭐라는거니? 뭐라는거야? 도부타미나 레버패드까지 달았는데 혈압이 유지가 안돼 심장이식은요? 이식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선 심장이식해도 소용없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아버지, 이거 아니잖아 아버지, 아버지 뭐야? 어떻게 된거야? 살려줘, 진희야 진희야, 진희야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빨리 işt 아버지,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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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멍 죄송합니다 사망시간 마 무슨 시간? 의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못들하고 있는 거야 못들하고 있는 거야 못들하고 있는 거야 진희야 진희야 나 할 수 있지? 그치? 사망시간 사망시간 일곱 시에 이십 분입니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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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빨리 일어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